한마디로 증나인 지원씨 네가 좋아하는 형님이 데려왔다 나 표를 데려왔어 나 표를 데려왔어 아니 인싸 아 인싸 너 팬이야 아 진짜? 제일 좋아요 불어내요 감사합니다 나 옷을 또 이렇게 해먹어가지고 너가 사야지 내가 사야 된다? 네 맘에 따라 근데 네가 좋아하는 티를 굉장히 많아 보면 네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그치? 야 근데 내 스타일이 약간 이 루즈핀 난 대세가 돼가지고 지금 단생이셨어요 수영? 아 호신? 자 그럼 나 차 빼달라고 올라간다 보다 잠깐 나간다 보다 오케이 오케이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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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? 나 이집화 재미좋았는데 나 이거 진짜 아까 보고 티는 아무것도 있고 밟고 버려가지고 편하게 입어버려 아 고맙습니다 여보세요? 아 잠깐만 잠깐만 금방 갈게 내가 야 찍고 와봐 기다려봐 저기요 저기요 잘한다 잘한다 뭐야? 뭐야? 저기요 야 뭐야? 프라이팅으로 이게 뭐야? 뭐야? 야 사장이 어디 갔어 갑자기? 아 사장이 갑자기 불 끄고 불 어떻게 끼냐고? 아 저거 왜 그랬지? 아 누구 안 들려? 아 누구 안 들려? 저거 어디 안 들려? 모르지 나야 내가 전화를 해볼게 그러면 주호한테 그러면 너 저기 CCTV 있거든 거기 보면은 어 CCTV에다가 니가 막 뭐라고 해봐 표시라도 해봐 왜냐면은 얘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 뭔가 빨간불 들어오는 거? 어 빨간불 들어오는 거 어 빨간불 들어오는 거 해봐 나 전화해볼게 알았어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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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어디갔어 저기요 아 깊였나 아이고 아니 저기요 아 뭐야 어디갔어 아 뭐야 뭐야 아 겁나 웃겨 아 겁나 웃겨 아니 나 이런 사람 정신 나간다 너 팬이야 아니 팬 아니 갑자기 말도 안 되네 샹왕국으로 샹왕국 샹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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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샹왕 뭐지 하던데 불이 꺼지더라구 뭐야 이렇게 하던데 여기서 어디에 가서 내가 딱 나왔는데 여기서 뭐 사먹더라구 그래 가요 그렇게 지금 누구 왔으니 누구 왔으니 왜 잘생기셨어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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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지원이가 도와주 스타일 티셔츠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추천해 주려고 해요 저 마침본래요 스물.. 넷? 뭐야 소개팅이야 뭐야 귀사 좀 해줄게 잘 봐주자 그래도 안 돼요 아무튼 이거 왜 하세요? 이거 보여야 될 거 하니까 인테리어 진짜 많아 잠깐만 나 저기 차주 배달하고 연락 왔는데 오케이 커피 좀 받아주자 커피 사줄게 뭐 마실 거야 아메리카노? 아무거나 막 편하게 입어보자 진짜 귀엽다 이것도 귀여운데? 귀여워 이쁘다 두 개 다 입어볼까? 어차피 그냥 다 입어보지 되니까 우리가 우리 전까지 한번 입어보세요 알겠어 다음에 컨테이밍 네 컨테이밍 네 컨테이밍 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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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? 잠깐만 야 잠깐만 이 점 하고 어 잠깐만 이제 야 근데 어차피 좋게 했는데 내가 안 볼게 안 했던 거 같은데 불 꺼졌는데 드로우지 그리고 수고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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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바위에 가고 있어 왜 쪄졌어? ester 아리 언니 저 지금 갇혔어요 갑자기 불을 끄고 가요 불을 끄고 갔다고? 그러면 왔어요 주호가 남편이 돼 그럼 나와 일단 나와 아니 주호가 남편이 돼 야 그러면 내가 일단 주호한테 전화해볼테니까 거기 보면 CCTV 있거든 CCTV? 어 CCTV에 대고 막 해봐 얘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 내가 그러면 주호한테 연락을 해볼게 아 네 알겠어요 저 여기 있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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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 기 있어요! 맞은라 아 뭐야? 아 뭐야? 아 뭐야? 아 뭐야? 아 뭐야? 왜? 아 도심 한방 안에 같은 줄 알았잖아 너무 불쌍해 보이셨 아니 원래 불쌍해 보이는 얼굴이라 그래 불쌍해 보이는 얼굴이라 그래 맞아요 아니 이렇게 해줘 안녕 아 들어주세요 공룡이랑 곰돌이 중에서 뭔가 좀 귀여워요 어 공룡? 돼지공룡이니까 공룡이 아 저 대시키었네 저 공룡이에요 귀여워요 귀여워? 여자친구 있어요? 여자친구 있어요? 구독해라 구독해라 좋아요도 하거라 댓글도 남겨라 댓글도 남겨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댓글을 삼기 자콩 찡콩 콕콕